지금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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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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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주셨대요 시시해 눈 빨개진다 야 뒤에서 조용히 드시다가 갑자기 내주고 가셨어 한입 먹어봐 너도 살짝만 먹어봐 입에만 뜬칼하고 살짝 뜬칼하게 아니 어떡해 깜짝 놀랐어 여윤씨 지인분인 줄 알았네 너무 감사하다 환영한대요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? 아 오 되게 넓은데? 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거 선물로 주신다고 이거 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서 내밀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아 아 아 여기 접시랑 여기 다 네 방구에만 더 많이 가깁니다 뭐? 뭐 있어요? 방구에만 더 많이 가깁니다 많고 더 필요하냐고 회시 좀 해요 지금 가면 이제 없대 지금 말하래 이제 계속 회시 좀 해요 냥냥냥냥냥 우와 와 우와 우와 콜 내 방은 창문이 없는데 와 좋네 배고이 비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YO 호오오오로 김 время 배고 moimきsten들은 매우 피곤이 curse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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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망고도... 별로 안 좋아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우리 숙소는 얼마야? 저기? 그냥... 그냥... 1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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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배. 1배. 2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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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지? 여기요. 여기요.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.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약간 뭐라 그래? 금귤, 레몬 뭐 이런... 내꺼야. 이건 내꺼야. 극한의 상품이었어. 어우 나 이거 너무 좋지. 따창. 스. 스와. 너는 souha Kelп식이 axi. 네. 스... 스. 스. privilege основ кни긴다. 수Ö lift 하니. 제가 아마 하나씩 60일 정도uge 거리. 감사합니다. 저희룍 하나를 봐주세요. 저희룍. αυτό瓶 optional예요. 姐 생겼다. screw curb. 아, 주 almafan없어. 아 그렇게 돼. For Belt 미안한 것 같아 우리 모두 다 먹어야 된다 네, 다 먹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 둘 다 먹어야 된다 둘 다 먹어야 된다 고마워 이거야? 내가 생각하는 건 라면 이렇게 나오잖아 후추 후추? 후추 냄새 후추 아, 여기 안에 그게 곱창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응 야, 먹어볼까? 난 이거부터 맛있네 이거 내 거다 그치, 그치, 그치 와, 너무 좋다 그치, 그치, 그치 여태까지 마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아, 진짜로? 진짜요?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나라 죽 같은 느낌 아, 이거지 되게 짭짤하지 않아? 응 아, 뭔가 속 편할 것 같다 난 곱창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막 기름지고 막 그런 걸 생각했는데 작고 뭐 엄청 맵고 기름지고 그런 거만 생각하시니? 그런데 이게 완전, 이 인식이 완전 바뀌어지고 있어 이번에는 일단 나 나 왔어 지금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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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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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주셨대요 어, 누나 시시해, 니 시시해 어, 눈 빨개진다 야 뒤에서 조용히 드시다가 갑자기 내리..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입 먹어봐 나도 먹어볼게 어, 너도 살짝 한번 먹어봐 입에만 칼칼하고 살짝 칼칼하게 응 아니, 어떡해 깜짝 놀랐어 여윤씨 지인분인 줄 알았네 아니, 나는 우리 찍어서 불편해서 나가는 줄 알고 아, 맞아 되게 죄송했어 아,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웃고 가셨는데 응 환영한대요 아,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? 음 응 맛있게 먹으라고 해 준거니까 맛있게 먹자 응 잘 먹겠습니다 시시 끝끝 나에게 내가 서울이든 어디든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밸만 보니 뭔가 좀 궁금하다거나 뭔가 식사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 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도 그만큼 받았으니까 응 왜 아, 나 이게 너무 좋았어 맛있구나, 저 보통 대만 분들이 아침에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약간 간식처럼 먹는 것 같아 양이 많지 않아서 응 또 여기가 11시부터 열어서 아침은 들 순 없고 난 이거 잘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맛있다고? 이것도 맛있는데 맛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 근데 진짜 이거만큼 새콤달콤하게 잘 만든 음료는 아직 못 봤어요 응 내 몸에 상큼함이 채워지는 느낌 약간 비타민C 그런 건강한 음료 마시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보거네 아 아 왜? 집에서 하는 거야? 야,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부르잖아 내 산타가 standing 요새 제 길이 무슨 일참에요 제 길이 제 길이 행복한 새 생일이 생일이 행복한 생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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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공인원 10周년 생일을 기록 신공인원 10周년 생일을 잃고 생일을 잃고 생일을 잃고 신공인원 10周년 생일을 잃고 Congressman 생일을 잃고 신공인원 10周년 생일을 잃고 생일을 잃고 past두We cigarettes 탑승릉여 빨리